얼마 전에 양동근 씨랑 치타 씨 캐스팅된 소크라테스 패러독스 캐스팅 공개되면서 되게 반응이 뜨거웠는데 장르를 넘나드는 새로운 뮤지컬 제작에 대한 시도가 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힙합 뮤지컬 읽고 같으니까 얼마 전에 그 사진이 떴는데 랩 녹음 중이라고 떴더라고요 황민수 배우 아 황민수? 원래 그 외쳐줘선 처음에 학교에서 공연할 때 아 힙합 뮤지컬 스타일이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이제 랩 같은 게 나오죠 약간 조선 랩이죠 근데 이제 그게 황민수 배우가 그때 했어갖고 그런 쪽에 황민수 배우가 재능이 좀 있을걸요 양동근 치타 이분들이 캐스팅된 건 HJ가 좀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 극장 하나에서 두 명의 아티스트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작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알겠지만 랩 뮤지컬 예전에 뭡니까? 랩퍼스 파라다이스 맞아요 와 제목이 생각나셨네요 전 파라다이스까지만 생각났는데 랩퍼스 파라다이스 좀 성적이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르 새로운 장르 이런 거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 서편제 음 그렇죠 그리고 그 적벽 한양 레퍼토리 시어터에서 닭이랑 닭이랑 닭의 꿈 닭들의 꿈 나이다 네 그거 봤거든요 네 잘만 들었더라고요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작품이에요 그게 오래된 작품이에요? 네 그게 2010몇년도 네 거의 10년 가까이 된죠 그중에 한 명이 얼굴이 익숙하다 생각했더니 예전에 적벽게 나왔었나 그랬을 거예요 배우들이 좀 출연했고 여성 배우분인데 창으로 하는데 무대 뭐 별거 없고 그냥 배우들의 창으로 하는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내용도 괜찮고 네 되게 약간 아동극 스타일이긴 한데 내용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거 극단 그 팀이 창으로 이제 소리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저는 랩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 이것도 좀 작품이 흥행 이거는 뭐 hje의 재정상태를 모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 봤는데 새롭더라 재밌더라 이런 얘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양동근 치타 이런 분들이 이제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어울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꼭 뮤지컬 팬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팬들이 유입이 되고 네 그런 것도 좋죠 좀 다양해지는 게 필요하다 이럴 거면 뮤지컬 27회 1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식회사 랑의 대표이고 헤아러운 공연생활의 진행자 안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연 칼럼리스트 박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 다 오랜만이라고 하시네 원래 만나는 주기별로 주기대로 만나고 있는데 근데 그 일 아니면 안 만나니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장남에서 좀 볼까요? 아 전 진짜 좋아요 네 바쁘시잖아요 생각보다 안 바빠요 그래요? 네 내가 해외로운 공연생활 요즘에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아 왜요? 맨날 그거 하시라고 너무 바쁘시다 아 그거 진짜 진짜 아무 때나 방송 틀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생각이 좀 많아져갖고 저녁에도 늘 그거 하시고 계시다고 네 뭐 아무 얘기나 떠들었으면 좋겠는데 음 요즘에 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셨구나 우울한 요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공연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입니다 아 네 좋은 작품이죠 네 좋은 작품? 명작이죠 클래식 클래식 명작 네 얼마 전에 시작했고 내년 2월 26일까지 꽤 길게 하더라고요 네 이거 저는 이런 날짜 보면 네 처음으로 듣는 생각은 연말까지는 티켓이 좀 팔릴 텐데 연초에 어떻게 팔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무래도 제작자시니까 네 그래서 대관절 때 극장 대관 보면 보통 이제 11월 12월 1월 주는 대관이 요게 이제 꿀 대관이고요 네 네 12월 1월 2월 주는 대관 요게 이제 12월로 그렇죠 유혹을 한 다음에 맞아요 맞아요 1, 2월 니네 한 번 뺑이 까봐라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와 11월부터 시작했고 2월 20일까지 되면 그러니까 1, 2월 하는 건 제작사가 우리는 12월만 할 거야 네 이렇게 못하나요? 웬만하면 못하죠 그러니까 극장이 1월 2월 껴 팔아야 되는 그런 그것도 이제 수요 공급의 차이인데 네 그 공급 공연장은 몇 개 없고 네 공연장에서 공연할 팀들은 워낙 많아서 네 저희는 11월 12월까지만 하고 싶은데요 이러면 아 그래요 아 근데 저 다른 팀들이 선택이 안 되는 거군요 강요는 아닌데 그렇죠 경쟁에서 밀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12월까지 하면 극장에서 1월 2월 비어있는 대관 누군가 가져가야 되는데 요것도 해결하기 힘들고 음 근데 의외로 네 요런 것들 때문에 1월 초에 공연이 끝나는 것들이 좀 많으면 네 남아있는 공연의 개수가 몇 개 없을 땐 요것도 의외로 작품이 괜찮다는 소문만 나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시장에 네 요때 이제 설날이랑 이런 거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다가오는 설에 사람들이 해외를 나갈 것이냐 네 공연장에 갈 것이냐 요런 거 이제 관건이죠 네 충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이제 충마트센터는 뭐 명실공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연들이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 됐죠 여기 사장님 또 바뀌신 것 같던데 요 오래 바뀌는 타이밍인데 그 면접까지는 봤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뭐 유력한 분이 한 분 계시긴 한데 네 그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아 그래요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뭐 관심 있으실 테니까 예술의 전당도 이제 누가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연이 어떤 공연들이 주로 대관이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관심 있게 좀 보시지 않을까 여하튼 이거 중국 겁니다 중국 나라 거잖아요 아 네 중국이라는 줄 알고 중국고 다니는 중국 중국 네 네 종로구 중국 할 때 중국 그럼 누가 뽑아요 심사위원단이 풀이 있고요 최종 심사는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면접 보면서 점수를 매겼다 그럴걸요 아마 그런 식으로 보통 그동안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렇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연장들은 이제 거의 반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문화 서울예술단 뭐 이런 데는 거의 내려 꽂아요 문광부 소속 자체인 거 근데 지자체에 있는 데들은 되게 어려워요 국립극장 이런 데 특히 시험을 봐야 돼서 시험을 봐야 되고 그 자격 조건이 돼야 돼요 국립극장 그래서 그 극장장이 지금 한동안 계속 공석이잖아요 계속 공석이죠 이렇게 좀 극장이 좀 활발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마트센터는 뭐 활발하다 못해 풀로 꽉깍 차는 그렇죠 공연 보기 참 좋은 극장인 것 같아요 뮤지컬 보기에 그러니까요 주모도 좀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무대와 객석 길이도 좋고 대극장 단차가 좋을 리가 없는데 극장 사이즈나 객석 구조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아서 이것도 처음에 800석인가 1000석으로 만들었다가 처음에 공사를 한번 그냥 해갖고 1200석 늘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과감한 시도였었어요 처음 6년도에 개관했거든요 그때 800석인가 그랬을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1200석 1200석 저희끼리는 1200석 공연장이라고 저희는 얘기하죠 여튼 충마트센터에서 공연을 하고 관람 시간은 인터메션 포함해서 160분 그리고 제작사 쇼노트예요 160분 아니다 170분 하더라고요 170분이요? 네 어제 봤거든요 커튼콜이 늘어서 그런가요? 그거 모르겠고 공지 자체가 170분이에요 바깥나 봅니다 원래 커튼콜에 노래가 없었는데 첫날 노래 생겼어요? 생겼어요 음악이 아예 없었는데 음악이 없었다가 중간에 음악이 들어갔다가 어제 공연부턴가 투나잇 넘버를 부른대요 맞아요 투나잇 오중창 불러요 원래 없었어요 이거 그러면 제가 딱 첫날 본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PD님이 보셨을 때가 음악만 나왔어요 그러면 난 같이 봤다 첫날 보신 분들은 음악이 없었고 제가 봤을 때도 음악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편집자님이 보셨을 때는 노래도 하고 국자님 보셨을 때는 노래까지 나오고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이었다 뭐 이렇게 진짜요? 얘기했어요 나는 나는 맨 마지막에 다 같이 서서 음악 나오고 쭉 쓴 다음에 그 주인공 이제 토니랑 마리아랑 저쪽에서 이들이 꿈꿨던 세상 같은 느낌의 모습으로 딱 퇴장하잖아요 퇴장하기 전에 가운데 도요를 딱 했을 때 투나잇 넘버 정도 살짝 불러주고 가면 좋지 않겠냐 딱 투나잇 부르더라고요 오중창으로 아 이거 뭐 이건 먼저 떠드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거 내가 얘기해서 된 겁니다 네 슈노트 드디어 제 얘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네 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알지만 우리 국장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이런 거는 국장님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초연이 1957년도 57년? 그럴걸요? 네 브로드웨이에서 그러니까 57년? 네 57년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57년 70년? 거의 70년 된 거의 70년 된 거죠 65년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나이대를 한번 정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71년 그러니까 걔가 지금 50주년 기념 공연이라고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50주년 아닌데 아무래도 어떻게 해도 50주년은 아니죠 지금 이거 정리해야 돼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게 71년 초연이니까 근데 브로드웨이 그러니까 웨스트엔드에서 71년 하고 브로드웨이 관계 72년이 되니까 브로드웨이 50주년이면 뭐 맞는 거겠죠 어떤 의미로 여하튼 근데 그걸 왜 브로드웨이 50주년을 70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구나 마케팅이죠 뭐 그게 50주년 써 있고 지금 42번가가 26주년 쎄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라이센스 시작한 지 26주년 그게 96년 초연이니까 42번가가 근데 이게 42번가는 1930년대 배경인데 80년에 만들어졌어요 브로드웨이 80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진 걸로 따지면 현재 우리나라에 사는 공연 중에서는 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제일 오래된 그렇죠 웬만하면 제일 오래됐을 걸요 이게 57년 그전에 있었던 작품들을 잘 안 하게 되고 그게 이렇게 그렇게 생명력 있는 작품들이 많잖아요 시카고나 캬바레 70년대 나온 지저스 이때 작품들이 그나마 하는 거지 60년대 것도 아가시아 건달들 정도 아가시아 건달들보다도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아가시아 건달들보다도 거의 비슷해요 57, 58년 이때 거예요 아 요때 감성 요때 감성으로 근데 요때 감성인데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또 브로드웨이의 황금기가 40년대부터 60년대 북뮤지컬이 한참 인기를 끌었을 때 아 이럴 때 국장님이 섹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아가시아 건달들이나 북뮤지컬 만드는 해머스타인이랑 로저스 콤비가 만들었던 왕가 나라든가 킹앤아의 오디가 힘들었을 때 만들었던 작품이 그런 작품들 오클라우마 이런 것들이 북뮤지컬이 전성기였는데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그때 전성기를 누리던 뮤지컬과도 완전히 다른 작품이에요 그 당시에도 완전 다른 결로 만들어졌던 거의 해피엔딩이 위조였는데 일단 비극이고 원작이 로미오와 주레시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사회적인 메시지가 되게 강했던 작품이고요 당시에 그리고 춤이 위조가 된 그 전에는 춤은 그냥 보여주기 위한 볼거리를 위한 도구로 들어가다가 북뮤지컬로 오면서 그나마 이야기가 섞여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춤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핵심이 되는 안무가가 예술을 하기 시작해서 그래요 실제로 제롬 로비스가 이 작품의 원한자이자 원한을 생각해냈고 그리고 안무와 연출을 맡았죠 여하튼 현재 최근에 했었던 공연들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애다 얘가 그렇죠 얘가 제일 형이다 42번가 아 아기다 뭐 저기 지저스 이거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청년일 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70년대니까 얘가 제일 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외사스 외사돌이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근데 요즘 외사돌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외사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외사스 외사돌이라고 하는 순간 옛날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외사돌이에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토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외사돌이 당시 텔레토비가 외사돌이 도리 도리 약간 일본식 지금 외사스예요 지금 외사스 외사스 저희는 이제 굳굳하게 외사돌이라고 하고 싶은데 나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약간 창피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외사스라고 합니다 네 여튼 쇼노트 내부에서도 처음에 작품을 이거 한다고 했을 때는 외사돌이라고 했대요 이 작품 가져온 사람들이 아마 외사돌이라고 했겠죠 근데 최근에 공지하고 나서 사람들이 외사스하니까 외사스라고 해야 된다 외사스라고 쇼노트가 은근히 이런 것들 티켓 금액 빼고는 다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97년도에 초연을 했었죠 삼성영상사업당 그때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군대가 있었습니다 휴가 나왔을 때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외사돌이를 하고 있었고 그랬었죠 그때 유정한 배우가 톤이었고 톤이었죠 데뷔를 했죠 대학생 시절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연 가서 봤을 때 그 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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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저는 어색하더라고요 정하니 형 유정한 배우의 그 입 크게 벌리고 하는 그 성악통 투나잇 이거 있잖아요 이 소리로 저는 기억해서 이게 좀 어색하다 여튼 유정한 배우의 데뷔작 데뷔작이죠 그때 뮤지컬을 할 생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서울대 성악과에서 유망한 그렇죠 성악도였으니까 이 작품으로 뮤지컬에 데뷔를 하게 되고 뮤지컬이라는 걸 맛보고 그 다음이 2001년 오페라 유령이거든요 그 갭이 또 4년이 있었어요 서울대 성악가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참여하네요 김소연 김소연 유정한 김소연 이렇게 그렇죠 서울대 성악과 이 공연기에도 핵연 이런 거 97년도에 초연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선 그 다음에 여러 번 공연이 되긴 됐는데 사실 엄밀히 말해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97년 우리나라에서 초연된 건 아니에요 80년도에 롯데예술극장? 롯데예술극장에서도 90년도에 했었고 90년도 초에 그리고 80년도에 현대극장에서도 했었어요 지저스가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80년도부터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식 라이센스 아니고요 정식 라이센스는 아니었지만 했었죠 당시 현대극장 현대극단에서 안 한 공연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극단이죠 현대극장인가요? 현대극단 아닌가? 현대극장 같은데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잘 공연 안 하죠 거기에 김우경 선생님이라고 원로 제작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국 뮤지컬을 라이센스 쪽을 굉장히 앞당겨 놓은 데 큰 역할을 하셨죠 서울래대 교수님이셨고 윤복희 선생님을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 와서 지저스 마리아 시키고 피터팬 시키고 80년도에 피터팬 피터팬 그랬던 분 엄청나신 분 복장님은 이럴 거면 뮤지컬에서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꼭 필요하신 분이에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얘기하면서 별 얘기를 다하는 그러니까요 엄청난 창작진들이 모였고요 래너드 번스타인 클래식가에서 20세기 후반에 제일 유명한 음악가 중에 한 명이죠 뉴욕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를 할 정도로 그리고 제롬 로빈스 이분도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에서 안무 하셨던 분이고 우린 안무가 그러면 시카고 바포시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억이 나는데 그 훨씬 윗극이죠 제롬 로빈스가 더형 그럼요 그리고 뮤지컬 쪽으로도 많이 하셨어요 제롬 로빈스 같은 경우는 안무도 하고 연출도 하고 지붕이의 발룬도 안무 연출하고 이 웨스트도 안무 연출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손더임이 이 작품으로 작사가로 데뷔를 하죠 그러니까 뮤지컬계에 처음 데뷔한 작품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요 손더임이 작사로만 작사로만 하죠 뭐 래너드 번스타인이 있는데 작곡 그러니까요 작곡의 조감독 이런 거 말고 작사로 원래는 작사도 젊은 친구를 안 시키고 워낙 이들은 다 각 분야의 대가였거든요 발레계의 대가 음악가의 대가 작가 아서 로렌츠도 뮤지컬 연극 영화 전방위적으로 다 활동하던 엄청난 분들이었는데 이때 스티븐 손더임의 사부 해머스타인 2세가 거의 양아버지 같은 분인데 이 프로덕션에서는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 듣잖아요 거의 뭐 10대 그러니까 젊은 언어가 필요했고 사실 손더임은 작사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기 곡에 자기 작사를 하는데 하는 걸 좋아하지 음악 작사만 하는 건 별로 내키지 않았는데 해머스타인이 저드라고 하면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작사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스태프도 굉장해요 네 뭐 연출의 김동연 연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체 제일 바쁜 연출가 그렇죠 뭐 더 말할 것 없는 음악감독으로 김문정 감독 아 이게 뭐 스타죠 연예인 탈렌트 거의 뭐 그러니까요 예능이 있는 레너드 번스타인의 음악이 굉장히 좋거든요 클래식하면서도 약간 뭐 재즈 음악도 섞여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데 저는 그냥 아 이건 재즈다 이렇게 막 느껴지던데 근데 그 음악이 너무 좋은데 이번에 김문정 감독님이 20인조 오케스트라로 그러니까 음악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대극장 요즘에 20인조 보기 힘들거든요 힘들죠 못하죠 사실 20인조 들어가면 거리 두기 제대로 하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너무 그리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실 15인조 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 20인조 이게 지금 이 공연 혹시 저기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좋아하는 최 배우가 있다 뭐 이래갖고 뭐 이렇게 서포트 뭐 이런 거 간식 같은 거 마음 굳게 먹으셔야 돼요 무대 위에 제가 42번 거 얼마 전에 보니까 36명 나오는데 맞아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38명 나오더라고요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38에 밑에 오케스트라 20명 들어가 있지 무대 이거 그 스탭들 뭐 이거 하면 이거 거덜나게 10대도 이거 밥들 이거 밥집이 혹시 들어와서 지금 밥 주고 있으면 밥주 사장님이 대박입니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는 초연 때부터 만들기 전부터 별로 대중적이지는 않았어요 프로듀서가 그만두고 나가기도 했어요 이거 난 못 만든다 우리나라는 보통 프로듀서가 제작자니까 나갈 수가 없거든요 제작자가 나갔어요 아 그래요 나가서 안 만들어질 뻔했는데 스티븐 손더하임이 그때 자기 친구를 제작자로 붙여요 아 돈 많은 친구가 있었나 그때 프로듀서를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헤로드 프린스예요 헤로드 프린스는 오페라 유령 연출가로 더 다 알려져 있잖아요 스티븐 손더하임하고 70년대 같이 작품 만들고 스위니토드 만들고 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컴퍼니 이런 거 굉장히 실험적인 연출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 당시 50년대 이때는 프로듀서 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젊은 프로듀서를 붙이고 너무 예술을 하고 있으니까 예술가들이 이건 안 통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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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듀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 프로듀서는 나가고 새로운 프로듀서가 와서 이걸 만들고 심지어 싸워서 이겼나 보다 심지어 레노드 번스탄의 음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OST를 만들잖아요 OST를 안 만들었어요 그 음반사가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연 음반이 없어요 그래서 브로드웨이 OST가 지금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보면서 딱 그 생각했거든요 지금 대극장을 뮤지컬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뮤지컬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연을 보고 만족도가 기대감을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도 약간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그때는 근데 결과는 좀 달랐죠 창작진들은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지만 관계자분들은 좀 너무나 실험적이고 당대에 유행하던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음악도 그렇고 다 다르니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공연 올리고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거의 700회 가깝게 거의 2년 정도 공연을 한 거니까 그 당시 2년이면 꽤 오래 공연을 한 거였죠 그때는 좀 굉장히 새로운 시도 이런 느낌인가 봐요 여하튼 700회가 넘게 브로데이에서 먼저 공연을 하고 바로 다음에 웨스트엔드에서 1,000회를 넘게 공연했으니까 브로데이 사실 뭔가가 연속 공연으로는 당시에 기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능가했겠죠 아마 관광객들 산업이 되면서 브로데이 시장에서 자리매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단순히 딱 저는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있는 편이고 고전을 영화나 얼마 전에 스피버그 감독도 2021년인가 20년인가 이때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도 보면서 약간 어느 정도 허기를 달리긴 했었죠 그리고 영화도 있고 60년대에 나왔던 영화도 있고 그래서 간간히 이렇게 좀 음악도 보고 듣고 이랬는데 무대에서 정말 개인적인 소감인데 무대에서 실제 배우들이 하는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울컥 울컥 했어요 울컥까지는 아닌데 그 에너지 있잖아요 군무라든가 합창을 할 때나 그런 에너지가 영상으로 볼 때 느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와닿으니까 좋더라고요 역시 쇼노트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국장님이 타겟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왜요? 그게 몇 명 안 돼 그러면 싹 다 모아야지 이번 기회 다 모아야 돼요 다시 결집시켜서 아니 근데 뭐 일반 관객들도 좋아하겠죠 아닌가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근데 관객들이 대극장에서 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 하는데 이게 여태까지는 뭐 어떤 내가 좀 인정하는 배우의 높은 음을 기가 막히게 소화하는 넘버라던가 아니면 그 화려한 무대장치를 통한 어떤 통렬한 어떤 그런 그 어떤 한 씬이라던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제가 느끼기에 재즈풍의 음악과 군문화 이런 것들이 오우 좀 뭔가 멋있어 보이고 하는데 이게 그냥 그 직접적으로 막 우와 재밌어 막 이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시국이 막 이렇게 좀 우울한 얘기들도 말고 우울한 시기를 많이 지났으니까 좀 확 좀 해소하고 싶은데 이 공연의 끝도 사실은 그런 해소는 아니잖아요 공연의 내용이 약간 비극이고 그렇죠 밝은 결말은 아니죠 똑같이 죽어요 똑같이 주인공이 죽는데 지케린헤이드 죽자마자 그 엠마가 울고 바로 끝나는데 요 말이 요거는 죽고 나서 좀 오래 봅니다 요런 거 요런 것들이 좀 근데 만든 만든 사람들이 쇼노트 이번에 김동연 연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성의있게 만들려고 노력한 게 저는 좀 많이 보여서 요걸 좀 잘 버티고 가면 이 공연의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공연을 홍보를 하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집니다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굉장히 새로웠어요 저는 요즘 뮤지컬을 봐서 그런가 시작에 보통 대사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근데 안무가 저렇게 길게 나오나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고 아 이런 게 고전이구나 오랜만에 고전 영화 보면은 뭔가 색다른 느낌 들잖아요 그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와 맞진 않는다 저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걱정 게다가 시작할 때 티켓 금액이 지금은 이제 물랑주 18만원에 베토벤 17만원에 베토벤 17만원에 이런 금액들 사이에서 보니까 16만원이 그렇게 비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5만원을 하다가 이게 선빵을 날린 거죠 16만원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자 그럼 16만원어치 하나 받는데 이렇게 죽으니까 무대가 무대가 단차가 무대 객석 단차 말고 무대 단차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고 막 2층에서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안무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2막에 나오죠 마리아 방 아 네 예전에서 이런 게 이제 그 무대가 뒷면을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멀리서 보기에는 브라이터하게 보이는데 앞쪽에서 보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공연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의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건드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되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시기를 좀 지나고 나면 약간 그 진국 우려내듯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갖고 있는 그 그 작품만이 갖고 있는 음악이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될 때까지 좀 시간적인 이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막 파고되면 되게 재밌는 건 많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썸웨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썸웨어라는 노래 그러니까 뭐냐면 둘이 이제 사랑의 도피를 하려고 토니가 오빠를 죽였다는 것도 알고 그러다가 이제 둘이 하룻밤을 보내는 그 장면 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지 못해 그때 흐르는 게 썸웨어로 거든요 막 춤 막 추고 그 마지막에 둘이 노래 부르는 게 썸웨어예요 근데 그 멜로디가 그 전부터 그 후까지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장면에서 이렇게 이 사랑의 도피들의 멜로디들이 숨어있는지 그걸 잘 느끼시면 굉장히 그것만 따라가도 울림이 있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 따라가는 거라 마리아라는 노래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마리아 마리아 토니가 부르면서 가는 마리아의 집을 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 그 노래도 이제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춤출 때 그때 나오는 음악이 약간 그 편곡된 차차차풍인가 만보풍으로 편곡된 마리아고 마리아도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음악들이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구조화되어 있는데 그런 음악이 쭉 나왔을 때 이게 이 사람들의 앞으로의 운명을 얘네들이 이거 여기가 가고 싶었구나 근데 이걸 못 갔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맨 마지막에 토니 죽었을 때도 둘이 이제 그 썸웨어를 부르죠 근데 둘이 부를 때 반주가 안 나와요 토니랑 마리아랑 그냥 무반주를 부르다가 그가 토니가 죽고 막 이랬을 때 맨 마지막에 오케스트라가 현실에서는 그 둘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못 가는 것을 마치 음악이 데려주는 것처럼 음악으로 하여튼 그런 것들 좀 보면 이 작품이 와 굉장히 왜 고전이고 여태 70년이라 그랬나요 70년 동안 살아남는지 남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느껴지죠 이거는 박병성 국장님이랑 그 순호태 그 이미사님이나 송 부사장님 이런 분들 같이 오셔서 대놓고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몇 번 봐야지 좀 느끼고 공부 좀 하고 그럴 텐데 대극장 공연 몇 번 보라고 막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비싸니까 영상 이제 영상 영상 보세요 영상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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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버그가 만든 것도 뭐 저는 지금 공연을 보는 사람들 보는 관객들이 아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거를 말씀드린 거고 마음을 좀 열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그래도 뮤지컬 좋아한다 내가 뮤지컬 덕이다 이러면은 외사돌 외사스 외사돌이랑 외사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에 대해서는 좀 알아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좀 좋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좀 더 봐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재미있는 것이 공연이 시작하고 나서 관객들의 어떤 이런저런 리뷰 이런 것들을 쇼노트가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겠죠 그러면서 커튼콜도 계속 수정을 좀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관객들의 반응을 매우 좀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저는 작품에 대한 리뷰 좋았던 거 그렇다가 안 좋았던 것만 계속 얘기하지 말고 좋았던 거 분명히 많이 어디 가서 요즘 그런 군무를 봅니까 솔직히 대극장 뮤지컬에서 다들 서갖고 가만히 있다가 합창 나오면은 앞으로 한 발짝 나가갖고 노래 합창 같이 끝날 때 부르고 이런 거 말고 춤 그 재즈풍에 그리고 음악에다가 이야기 담았잖아요 이런 거 볼 기회 별로 없으니까 이런 거 좀 보시면서 앙상부들 나올 때부터 박수 좀 크게 쳐주시고 박수는 크게 치시더라고요 이런 거 38명 나오잖아요 이거 진짜 많더라고요 예전에 대극장 공연 금액 얘기하면서 10분에 얼마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가슴 아픈 얘기 후벼하지 말고 우리 배우 한 명당 우리가 얼마 내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오케스트라까지 네 이러면 또 그리고 공연 조금 어렵고 마지막에 좀 그렇게 하고 그 축마아트센터 그 나올 때 주차하시는 분들 좀 피곤하시다데도 라이브니까 연주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얘기하기엔 저도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케스트라 연주 끝날 때까지 좀 있고 이런 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공연 고전 42번가랑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같이 공연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두 공연 보면서 좀 비교도 하고 지저스도 지저스도 그러니까 세 개 세 개 그러네 지금 뭐 50년대 70년대 80년대 좋네요 우연히 하고 있죠 이렇게도 보시고 그리고 지금 동시기에 지금 강남이랑 강북에서 마리아 두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저스 마리아랑 이쪽 마리아랑 마리아 두 명 성격도 비교해 가시면서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톤 이상 톤 이상 그런데 여기 톤이 나오니까 톤이도 좀 보시고 저는 이렇게 이런 기회 별로 없으니까 공연 여러분들 돈 걱정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하루에 네 탕 뛰어요 월드컵 축구가 공연도 하루에 두 탕씩 뛰어가면서 그런데 강남이랑 강북이랑 왔다 갔다 하기 힘들겠지만 소극장 대극장 이렇게 보면서 일단 길어서 쉽지는 않죠 여하튼 저는 어떤 분위기가 잡혀서 공연 보기 전에 이렇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이거 약간 우리나라의 레미제라브리 한다 우리나라의 무슨 미스사이공이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서 보시면 어떨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배우도 보통 배우들입니까 그러니까요 톤이 누구야 이거 톤이 김준수 박강영 고은성 저는 개인적으로 박강영 씨가 자꾸 이런 공연을 박강영 배우가 이런 큰 공연의 주요 역할을 굉장히 찰떡처럼 잘 소외내는 것이 좀 불만족스러워요 안 돌아올까 봐요 소극장은 하자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마리아 역할이 저쪽 샤롯돼서 지저스 마리아는 장은하 배우 김복영 배우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고 이쪽 미국 쪽 이쪽 이쪽 마리아는 한지하 배우 이지수 배우 네 한지하 배우 이지수 배우 저는 이지수 배우 봤습니다 저도 이지수 배우였어요 이지수 배우 노래가 목소리가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마리아 노래 얼마 전까지 저쪽에서 윤심덕 하고 있더니 그랬어요 저기 가서 윤심덕이랑은 성격이 너무 다른 아니타 역 아니타 굉장히 매력적인 배우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니타 배우기 좋더만요 배우 예전에는 한참 돼서 저도 이제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공연 보니까 야 이거 아니타 역할 맡은 배우가 꽤 맞아요 이번에 되게 캐릭터가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만족도가 높겠다 이런 생각 했어요 누구를 보셨어요? 전 김소영 씨더라고요 저는 정유지 배우 왔는데 정유지라는 배우를 잘 몰랐거든요 이분 아이돌 출신 노래 너무 잘하던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전에 풍월주 했을 때 이석준 배우가 어느 이석준데요? 젊은 어린 이석준 배우가 풍월주 열흘 했었는데 그때 무대에서 콧물이 감정영리 때문에 콧물이 났었던 사건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는 연기에 심취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정유지 배우가 그 저기 마리아랑 같이 막 부를 때 우는데 멀리서 봐서 눈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죠 그냥 호흡으로만 느끼는데 중간에 뭐 훌쩍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우들이 콧물을 흘린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는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근데 김소양 배우가 또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너무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딱 그 역할하고 굉장히 잘 맞고 연기 뭐 춤 아니타 역할 자체가 저는 이 작품에서 제일 맞아요 그리고 김소양 씨가 진짜 잘해요 그 역할을 잘 살리고 그리고 웨스트사이즈 스토리 이번 배우 중에 김소양 배우만 이 작품에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돌아왔죠 그 전에도 아니타 했나요? 15년 전에도 아니타 했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요 베르나르도 역할에는 저는 이제 김찬호 배우로 봤어요 저도 김찬호 배우더라고요 임정모 배우가 어떨지는 못 봤으니까 모르겠고 김찬호 배우는 뭐 난방 난방이라고 하나? 와이셔츠 맞아요 화려한 거요 화려한 하와이 난방 같은 거 너무 잘 어울리고 약간 피부색이나 약간 그 느낌이 나요 눈썹도 그렇고 찐하고 그래서 머리도 약간 반곱슬이 어울리고 하고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그러고 들어가면은 박해나 배우랑 집에서 어떻게 인사를 할지 그냥 궁금 샛여러리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리프 역할도 저는 베나라배우였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정태군 배우였는데 베나라배우는 안 봤지만 사회참위를 베나라배우로 봤는데 그 슈트 입었을 때 팔다리가 너무 길고 멋있어서 진짜 길이더라고요 이 역할도 리프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멋있어요 리더답게 그리고 정태군 배우도 저는 처음 봤는데 이 배우도 그 아이돌 근데 몸이 길어서 체형이 사람이 비율이 좋으면 저런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봤던 게 이제 고은성 이지수 정유지 김찬호 정태군 배우였는데 1막이 끝나고 담배 안 대 피로 나왔거든요 한재야 임정모 베나라가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갔어요 네 지나가면서 어 오셨어요 그러길래 1막 보고 그냥 왔어요 이 배우들이 인사하고 뭐 하려고 만나서 베나라배우가 대표님 지금 보세요 설마 지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왔으니까 보지 그랬더니 대표님 그 전작품이 뭐였어요 시데레오스 근데 오늘 지금 보신다고요 이러면서 엄청 실망을 하고 잘 거 안 봤다는 한 번 더 가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라고 한재야 배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왜 배우들은 자기 공연을 안 보면 섭섭해들 하는지 그럼 내가 제작하는 건 다 보러 오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잠깐 하면서 근데 궁금해요 베나라배우나 임정모 배우나 우리 그 한재야 배우가 어떻게 알지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더블캐스트 트리플캐스트 이렇게 소개해 주셨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38명의 배우가 나와서 앙상블리 참 좋아요 열심히 준비한 게 티가 나더라고요 예전의 작품들은 앙상블이 없는 공연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대학로에서 소극장 공연을 주로 저는 이제 가까이서 접하니까 이렇게 보다가 앙상블들이 나오는 공연을 보면 아 그래 이래서 뮤지컬 시상식에 앙상블상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봤던 게 마틸다에서 앙상블들 그다음에 42번가의 앙상블들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의 앙상블들 이 세 공연의 앙상블들이 다 너무 다른 느낌인 거예요 하나는 탭을 죽으라고 추고 화려한 그 반짝이 어디 있고 탭을 추고 하나는 재즈 춤을 막 일로 점프하고 절로 점프하고 하면서 이게 그룹 나눠서 하는데 이게 그리스에 나오는 이 근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 에너지틱한 근무를 받고 마틸다는 그야말로 이제 합창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이런 것들 재밌게 봤습니다 공연 줄거리 좀 잠깐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도 줄거리는 다 아실 것 같아서 몰라요 몰라 몰라요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생각보다 많이 몰라요 이게 원래 원작이 로미오와 줄리시잖아요 그 기본적인 스토리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해요 이민자 사회 폴란드계에서 이민을 온 제트파와 프레토르코에서 이민을 막 온 샤크파 사이에서 암투 한 지역을 두고 서로 대결을 하게 되는 거고 로미오 지반과 줄리엣 지반처럼 그렇게 대결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토니와 마리아가 이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두 집단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로미오와 줄리엣이랑 똑같아요 토니가 마리아의 오빠를 베르나르도를 살해하게 되면서 둘의 사랑은 엇나갈 것 같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토니를 감싸면서 둘의 사랑이 또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 그 계획이 다 틀어지면서 죽게 되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게 있자면 줄리엣에 해당되는 마리아가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줄거리만 딱 떼어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보여서 좀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게 미국의 이민자들 간의 어떤 싸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인종차별이나 어떤 주인이 없는 곳에 누가 기득권을 갖기 위한 이런 것들 이런 게 좀 나와 있어서 그 시기에 얼마나 센세이션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걸 지금 시대에 봤을 때 유치하게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하나도 유치하지 않게 잘 풀어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또 거의 풀 대본 그러니까 예전에는 약간 그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대본을 조금 깎아냈는지 현지화 하면서 아니면 제가 기억을 다 못한 건지 안 들린 건지 그러니까 알아야 들리잖아요 이제는 그런 것도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서로 이제 직업이나 일자리 두고 이제 알게 모르게 암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번 대본에서는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이 두 집단이 이민자들의 집단인데 가난한 이민자들과 더 가난한 이민자들의 어떤 새롭게 들어오면서 그 지역과 일자리 이런 것들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실제로 1950년대에 그런 일들이 되게 숱하게 일어났대요 특히 프레오토리코인들이 이민 오기 시작한 것이 그 즈음 50년대 그 즈음인데 거기 프레오토리코가 그때 막 장마가 엄청나게 막 이런 살기가 힘든 그런 어떤 기후 때문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미국으로 대거 이민해오던 시기가 그 시기랑 맞물려서 실제로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이민자들의 젊은 깽 집단들이 패싸움을 해서 신문지상에 되게 되고 돼서 습퍼되고 뭐 그런 식이었던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는 이 존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안에 좀 잘 묻어나 있는 것 같아요 그 LA 한인타운 폭동 사건 때도 그랬고 진해도 인디언들의 땅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거기에 먼저 와서 이제 기득권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 아까 폴란드에서 이렇게 온 이 사람들이 자리를 제대로 잡기 전에 그쪽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일자리 뭐 이런 거 이런 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겠죠 근데 그걸 로미오와 줄리엣 드라마를 어떤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잘 녹여낸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봐야지 이 작품을 재밌게 볼 수 있을지를 조금 더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전체적으로 저는 이랬어요 우리 국장님은 예전에 공연을 보셨던 것과 이 공연 텍스트나 노래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 다 좋아하신 상태에서 기다리고 하다가 오랜만에 와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가서 보셔서 훨씬 더 좋은 마음이 더 있으셨을 거고 저는 이제 이게 될까 지금 이 시대에 될까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우리나라에서 97년에 초연했을 때도 공연 보고 막 너무 재밌어 끝나고 사람들이 막 한껏 웃으면서 신나서 막 극장에서 문 열리면서 나와갖고 너무 재밌는 공연이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공연이 아니라 이런 공연이구나 이런 식으로 관객들이 나오는 공연인데 이게 지금 2022년에 다시 될까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공연을 봤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좋았다 잘 만들었다 수고하셨다 근데 재밌게 봤냐 그러면 처음으로 나와서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는 안 나온다 이 작품이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어서 이 작품을 재미까지 아니더라도 진짜 좋은 뮤직화를 봤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좀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셔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몇 번 보면 더 볼수록 좋아지는 지점들이 분명히 생기는 작품인데 네 네 비싸가지고 몇 번 보시라고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네요 몇 번 보세요 그냥 몇 번 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이렇게 나오거나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몇 번 보시게 된다고 하면 혹시 이 방송 듣고 가서 보시면 좀 달리 들리지 않을까 이게 지금 스윈이 토드 그 작곡했던 손드하임이 작사를 한 공연이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후기를 한번 볼 텐데 제가 하나 먼저 읽어볼까요 네 캐스팅보드 찍으려는 줄이 많이 길어요 이게 엘리베이터에서 딱 나오면 줄이 줄 선이랑 겹쳐 맞아 맞아 그래서 훨씬 더 길어 보여 이제 거기 줄 있지 그 옆에 베란다 같은 거 거기 거기 포토존이 있고 캐스팅보드 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가 에스칼레이터에서 올라오는 데가 줄 끝이랑 맞닿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줄 중간이 보이니까 줄이 확실히 좀 길게 느껴지고요 일찍 가셔서 찍거나 인터뷰션 때 찍는 걸 추천합니다 무대가 많이 높아서 앞열은 반지하 뷰입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얘기인데 무대가 많이 높아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2층 그 마리아 방이 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열보다는 4에서 6열이 상석입니다 전 9열에서 봤어요 전 8열 저는 저는 그 정도 열이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빛 번짐 눈에 노안이 오기 시작하신 분들은 안경 쓰고 가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흐릿하게 보여도 그냥 느낌으로만 보니까 괜찮은데 다른 극에 비해서 군무가 많고 다른 극에 비해서 군무가 많고 어떤 극에 비해서도 이건 군무가 많습니다 제가 리뷰 보낸 것 같다가 하나씩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랑 의견이 다른 걸 다른 극에 비해서 군무가 많고 앙상블들의 비중이 높아 새로운 분위기의 뮤지컬이라 느껴졌어요 저는 이런 리뷰가 저한테는 약간 묘하게 다가와요 새로운 분위기의 뮤지컬이라 느껴진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엔 요즘 뮤지컬들이 다 새로운 분위기의 뮤지컬이었고 고전 뮤지컬이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뮤지컬을 보기 시작하신 분들이 이렇게 느끼시는구나 이런 게 좀 느껴져서 좀 묘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신선했습니다 혼란했던 뉴욕에 사는 10대들의 모습과 갈등이 잘 느껴졌어요 10대들의 모습과 갈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국장님이 아까 설명을 들으면 이건 그 시기에 이민자들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자꾸 리뷰 보내주신 분들한테 평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나 하나 지금 다 뜯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다 토를 가시네요 일단 중요한 거는 토를 달리고 있는 저는 누군지 아시는데 보내주신 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다만 토니가 왜 제트파를 나온 건지 설명이 부족했고 이게 이제 그 영혼본색같이 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처럼 싸움하면서 이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스페인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막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이거 제가 최근에 그 마틸다에서도 러시아오인가요 어디지 어디 갱들 불가리아 불가리아 그 사람들 말이 좀 못 알아 듣는 건데 이런 게 공통점이 좀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리뷰 다 봤고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들은 얘기를 듣고 나서 리뷰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첨원들 한 것뿐이니 제발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단순히 그냥 읽으면 이게 뭐 뭐 뭐 책 읽어주는 남자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스페인어가 많이 나오는 걸 그대로 한 거는 아마 이번에 스페인버그 감독도 예전에는 61년도인가 영화 만들어졌을 때 그 영화가 거의 아카데미상에서 10개 부분 이상하거든요 영화는 뮤지커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런데 그 버전에는 그렇게 스페인어를 쓰지 않았는데 이번 스페인버그 감독은 이들 무리끼리 있을 때는 당연히 자기들의 말로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몰라도 그 뉘앙스로 무슨 말을 할 것이다 알만한 것들은 그냥 하게 한 걸 좀 따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김찬호 배우가 연기했었던 샤크파 이 시부들이 중간중간에 하는 그 말이 번역됐을 때 약간 센 말도 있을 거고 이게 좀 딱딱 꽂히게 듣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또 하나 리뷰 읽어볼까요? 네 택배 봉투에 토니 얼굴 들어가 있는데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몰라요 들어가 있어요 저희는 초대권이라서 봉투가 달랐는데 이제 보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봉투를 다시 들고 있는데 그 토니 얼굴이 다 박혀있더라고요 예매처 상관없이 준대요 초대를 이런 식으로 또 아 알았어요 다시 사서 보세요 날에도 그랬을 것 같다 무대 조명을 정말 잘 쓴 극이라 생각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댄스 파트 씬은 의상도 화려하고 안무도 화려해서 눈이 즐거웠습니다 진짜 기억에 남죠 확실히 그 장면이 영상에서도 좀 좋긴 한데 무대에서 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보니까 이 장면을 오마주해서 그리스의 댄스 파티 씬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리스의 안무도 약간 이런 버전이에요 이 춤이 비슷해요 이 댄스 파티 아니면은 미국 학생들은 댄스 파티를 그 정도로 추나? 그건 뭐 다 선수들 아니야? 그러면서 사교 댄스 여하튼 그리고 마리오와 토니가 사랑에 빠지는 장면 가족이 죽었는데도 전날 밤 만난 남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영화도 있다는데 뮤지컬 보고 나니 영화도 보고 싶어 졌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걸리긴 해요 그렇죠 자기 친오빠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친오빠를 죽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좀 이해시키려고 많이 드라마적으로도 난 너에게 용서를 빌어온 거야 나는 자수를 할 거야 뭐 이런 그냥 그냥 감정이 간 거 아니라 얘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버려졌을지 뭐 이해하게 만드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요 넘어가긴 하는데 저도 사실 저럴 수 있을까? 과연? 저도 사실이 아니라 이건 누구라도 사실 첫눈에 반한다는 얘기를 믿는 분들이 듣더라도 너무 만나서 토니와 마리아의 사랑이 이렇게 쌓이기엔 시간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니까 이거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토니가 오자마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충격에 빠졌어요 근데 토니가 왔어 토니가 와서 자수한다고 그래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래서 얘를 처음에 뭐라고 막 때리다가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안으면서 왜 현재 우리한테 우리 사랑 안에 일어난 이 사건이 토니가 그 장소에 갔던 게 실제로 이 싸움을 말리고 싶어서 갔었던 건 마리아만큼은 아니까 잠깐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는데 너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토니랑 같이 나와서 하루를 이제 보내고 제 생각에는 무사히 토니가 죽지 않고 만약에 그 마을을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이제 한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잘 솔직해서 같이 자수하러 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마리아가 토니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야 제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까지 뮤지컬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였습니다 뮤지컬 게 소소한 소식들을 알아보는 시간 대학로 소식통입니다 통통통 신영숙 양중모 김다현 배우가 함께하는 용인문화재단 창립 10주년 콘서트 더 그레이티스트 뮤지컬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용인문화재단 이거 그때 레미제라블 했던 거기인가 포우나톨 맞잖아요 그렇죠 포우나톨 12월 17일 3시랑 7시에 용인 포우나톨에서 90분간 진행된다고 하고요 아 90분 조금 짧은데 이거 한 115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110분 왜냐하면 포우나톨까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성남 사시고 이런 분들은 괜찮은지 몰라도 여기 생각보다 멀리 가야 되거든요 멀리 갔는데 90분하고 끝나면 약간 아쉬워요 대극장에서는 90분이면 1막 끝나고 인터미션 시간인데 이거 좀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서훈지휘자라 56인조 아 이거 방금 전에 20인조 20인조 얘기했는데 56인조 나왔습니다 56인조 YMA 오케스트라 그리고 80인조 용인시민연합합청단 아 이거는 이건 이 노래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요 원데이 뭐 이거 레미제라블 이거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11명의 뮤지컬 앙상블도 함께합니다 레미제라블 맘마미아 레미제라블 바로 먼저 나오잖아요 레미제라블 10주년 콘서트 이런 거 영상 보면 그 앙상블들이랑 같이 아마 그런 연출을 하지 않을까 레미제라블 맘마미아 지키레나이들 레베카 오페라의 유령 위대한 쇼맨 넘버를 부를 예정이라고 하네요 용인문화재단이나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고요 가격은 전석 2만 원 이거 가야 되네 굉장히 있을 수 없는 가격이 네 아니 80인조 이거 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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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무 김대현 3명이죠 그다음에 배우 11명 14명이죠 80인조 시민연합합청단 94명 56인조 94세 150명 150명입니다 스탯까지 포하면 근 200명이니까 이거 인당 얼마야 이게 이건 가서 봐야 됩니다 네 대단하네요 12월 23일에는 양준무 신영숙 배우가 함께하는 브런치 콘서트도 열립니다 양준무 신영숙 두 분 바쁘시네요 현재 공연하고 있는 것들 캐스팅 스케줄 잘 보셔서 마치셔야 되겠고 어디서 하죠 구리아트홀에서 오전 11시에 60분간 진행되고 가격은 전석 만 원이라고 합니다 얜 더 싸 예멘은 인터파크나 구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양준무 배우 신영숙 배우 더 싼 게 있네요 또 싼 게 있어요? 네 그다음 거 국립정동극장 이거 서울이네 지금 저기 용인 찍고 그다음에 구리 갔다가 정동 정동으로 왔어요 서울 한복판으로 정동 월요 랜선 극장이 진행 중이다 이건 집에서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작품성과 대중성을 고려해서 정동 극장의 제작 공연 중 대표작 네 작품을 선정해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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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조금 전까지 지금 2만 원 많은 것 같고 했는데 무료 나왔습니다 VIP 16만 원짜리 얘기하다가 일로 와갖고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료 녹화 생중계해 주는 건데요 선정된 작품이 뮤지컬 쇼맨 쇼맨 좋죠 못 보신 분들은 한정석 이선영 28일 오늘이네 오늘 뮤지컬 쇼맨 포미니츠 아이고 적벽 콘서트 비밀의 정원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양방원 씨가 아 옛날에 비밀의 정원 콘서트 최정원 씨가 했었는데 저 그건 줄 알고 너무 옛날 얘기인데 지금 우리 11월 28일 오늘 쇼맨하고 12월 5일이랑 12일 날은 포미니츠 12월 19일은 적벽 12월 26일은 비밀의 정원 와 이게 뭐 연말에 그냥 월요일마다 그냥 그냥 정동에서 그냥 이거 월요일날 네이버 중계 잡아놓는 팀들 어떡하냐 이거 매주 월요일 저녁 7.30분 국립정동극장 공식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다 이건 뭐 네이버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그냥 올려놓는다고 하니까 한글 자막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거 가사 같은 거 딱 꽂혀서 들으실 수 있겠네 다만 이제 공연이 종료되면 스트리밍이 딱 동시에 딱 끝난다고 하니까 이건 실제 공연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 시간에 이렇게 보셔야 다 보고 안 그러면 보고 있는데 끊기는 거죠 네 보고 있는데 엄마가 저녁 안 먹어!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저녁 드시고 이날 28일날 축구할 텐데 축구 축구 10시라 상관없어요 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쇼맨 보고 축구 보면 돼 네 이렇게 미호 프라텔로 중계 소식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10월 12일부터 1월 2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에 보실 수 있고요 네 티켓은 2만 원 티켓 링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 미호 프라텔로 네 미아 파밀리아 하고 미아 파밀리아 웰컴대학로 끝나고 미호 프라텔로 중계하고 네 1년 내내 이러면 이제 미아 미오 미아 미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공연 좋은 저렴한 소식들도 많이 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좀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학로 소식통이었습니다 저희는 목요일 2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 뮤지컬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